물론 육자백이 긴 것은 하루에 다 못 배울 수도 있지만 먼저 첫째 박을 탑시다 이리 한참 설리 울제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저 지붕에 있는 밥을 따다가 박소길랑 끓여 먹고 파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달래면서 설득하면서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리 한참 설리 울제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저 지붕에 있는 밥을 따다가 박소길랑 끓여 먹고 파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설명을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달래주면서 또 설득을 하면서 복잡한 저기야 울었잖아 여기 앞에 보면 가난 타령이면서 울어 우니까 안 좋잖아 8월 추석은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안 좋아 자기가 무능해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치근하고 마누라가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달래줘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요것은 요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닌가 그만 울어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뒷마무리를 그렇게 잘해야 돼요 다시 이리 한참 설리 울제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그리 울지만 말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다가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소길랑 끓여 먹고 박소길랑 끓여 먹고 파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파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그렇지 아닌가 아닌가 그렇지 그렇게 달래면서 어루면서 이제 그러고 설명을 하면서 조다 안 조다니 흥보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흥보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디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디 슈르르르지 시르르르르르 롱 실건 이렇게 시르르르르르르르르 롱 실건 당거 주소 이렇게 뛰어버려 당거 주소 뛰어버려 길게 빼지 말고 에이 허 허 허 에이 허 에이 던져서 와야지 시작 에이 허 고 다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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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밥안통만 나오너라 밥안통만 나오너라 그렇지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수정이 아까 이거 했었다 얼마나 이쁘게 내려와야 돼 그렇지 밥안통만 나오너라 밥안통만 나오너라 평생 보안 평생 보안 이런거 좀 잘해야돼 이쁘게 시작 평생 평생 시작 평생 여러분들 거기 평생 안 배웠지? 내가 여기부터 할 거야 평생을 보안 이루어구나 평생을 보안 이루어구나 에이 시작 에이 그렇지 에이 시작 에이 여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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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요로 에이 요로 에이 요로 당그흐 의여라 당그흐 의여라 그치 당그흐 의여라 가기위해서 그 과정을 보냐 당그흐 의여라 그 사이에 그 짤막하게 당그흐 의여라 그 아는 톱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다리 역할을 해요. 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야. 살짝 치고 당그흐요. 거기도 당그흐 그 으가 다시 그 으 해갖고 아까 당음까지 그 올라와서 을 치는 거야. 당그흐요라 톱! 이렇게 하시다. 당그흐요라 톱! 찌리야 여보게! 마누라! 이렇게 5박 6박 5 공박이 하시다. 여보게! 마누라! 너무 잘하는데 톱 소리를! 톱 소리를! 톱 소리를! 톱! 여기는 끌어 내려요. 톱 쏘 쏘 이렇게 톱 소리를! 어서! 어서! 맞소! 어! 맞지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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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톱 소리를! 그렇지! 어서! 맞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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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안하다니까! 여보게! 마누라! 잠시 기다려야지! 기다려야지! 시작! 여보게! 마누라! 그렇지! 잘한다! 그렇게 해야 돼! 톱 소리를! 어서! 맞소! 헤이! 톱 소리를! 어서! 맞소! 톱 소리를! 톱 소리를! 톱 소리를! 내가 맞자고! 내가 맞자고! 허헌들! 허헌들!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여기는 달아 올리지 말고 그냥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못 맞고 쏘 못 맞고 쏘 여기까지 배울게요 그쵸 평생을 보안 이루구나 평생을 보안 이루 이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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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나 이렇게 시작 굿나 자 붙여서 평생을 평생을 보안 이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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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톱소리를 내려봤자고 오늘 배가 고파서 못 맞고 쏘 배가 고파서 못 맞고 못 맞고 못 맞고 그렇지 깨끗하게 못 맞고 쏘 못 맞고 쏘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 평생 보안이로구나 평생 보안이로구나 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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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의 마누라 톱소리를 어서 맞소 톱소리를 어서 맞소 그렇고 잘하는데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헌들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헌들 헌들 그렇죠 고가 중요해 음이 뜨면 안 돼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헌들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헌들 톱소리를 배가 고파서 못 맞고 헌 이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못 맞고서 이걸 잘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돼. 그 길을 잘 찾아가야 돼. 그 길을 잘 찾아가야 돼. 그 길을 더 뛰어서 올리고 싶고 더 내려가고 싶고 이제까지 하던 가락들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그건 아니야. 이건 잔잔한 선율을 잘 갖고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단 말이야. 원형이. 그 사이에서 막 움직여서 막 음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기본 음에서는 꾸밈음이고 다 원래 음이 아니야. 꾸미는 음이고 변한 음이야. 판소리 원형은 이 형태가 제일 잘 가지고 있어. 이 동편제가 현재. 동편제가 부르시는 분이 조금씩은 다른. 다 달라지. 조금씩은. 그렇지만 방동조 선생님하고 가장 가깝게 부르는 내가 그런 분한테도 배우고 원형이 많이 살아있어. 소리 잘하고 못하고 문제는 그건 별도야. 그냥 그 원형이. 그리고 그건 잘한다 못한다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. 그 저기에서 그 죄에서 나타내는 오자 하는 거기에서 추구하는 주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따져야 되잖아. 그 예술이념이 뭔가를. 거기에서 하는 거기에 더 부합한 것은 오히려 그 원제자지. 돌려 돌려 이렇게 오고 원래 그 저기 인간문의 자체가 양념을 많이 쳐버렸어. 그래갖고 근데 거기에 또 배워서 또 왔어. 그렇게 오면은 그 원형질에서는 많이 변형되고 왜곡돼. 쌤 쌤 쌤 25분입니다. 저식이 늦어. 지금 25분이야? 네. 이따가 맞추어. 아유 실개가 아유 실개가 아유 실개 그러면은 저기 빨리 저기 흥타령 많이 하나 얼른 오고 끝내자. 흥타령 하나 줘야 돼. 자 그러면 내가 거기서 거기서 거기까지 넣어줄게. 나 저 것만 보고 이제까지 했네. 위원님들 실의릉 실의릉부터 거기까지 넣어주고요. 흥타령 내가 하나 짧고 너만 해 드릴게. 에잇 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랑 실건 담겨주소 애 이어 이 박을 타고들랑은 아무것도 나오고 지를 말고 밥 한통만 나오느라 평생의 보안이로 나의 열을 담그여 여라가 돕지리야 여보게 마누라 톱소리를 어서 맞소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허건들 배가 고파서 못 맞고 쏘 여기까지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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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